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2조는 이걸 잡는다? 조금 이건 해석 따라 좀 틀릴... 근데 이거는... 자 이 동작을... 맞는 것 같죠? 그 동작인 것 같아요. 지금의 고명한 심판의 행동을 보면 지금 그 동작인데 이 동작의 윌슨 선수는 작년도 지금 같은 폼으로 투구를 했었고요. 잘 맞힌 타구 그러나 3루수 잡았습니다. 2루 거쳐 1루까지! 폼 천천히 이릅니다. 잡아당긴 타구. 3루수! 잡아 냈어요. 그리고 앞선 주자 지웁니다. 1루! 1루에선! 1루에선 세이크. 좋은 수비 보여주고 있는 김민성. 오늘 역시 피칭내기 굉장히 좋거든요. 자 번트를 대했습니다. 3루 잡아서 1루! 1루에서 1루에서 1루에서! 1루에서 아웃! 1루에서 아웃 되었습니다. 노시환 상대 허를 한번 찔러봤는데 시도 자체나 참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성이 정말 잘 찔러했습니다. 주자는 2루. 박찬원의 타구 3루수! 한 손으로 잘 막아놓고 1루에! 좋은 수비! 김민성이 실점을 막습니다. 참... 이곳째 잡아랑기 타구 3루쪽 강사 타구! 빙글도로 1루! 1루! 아웃입니다. 화나게 웃고 있는 이상규 엄지척!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잘 잡았어요! 나이스! 나이스! 슛 버켓이 나왔네요. 김민성 주먹을 불끈! 임찬규가 지게 하고 모자를 벗어 탐내할 정도로 멋진 플레이를 했습니다. 카수기는 2번 타자나 성공! 초구 타격! 먹힌 타구 3루수 따라가면서 김민성이 좋은 수비! 높은 공을 받아 쳤습니다. 우중간 우중간! 우중간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2루 타코였습니다. 김준태 2루 3루까지 3루까지 내놨습니다. 3루! 3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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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됐습니다. 김준태 아웃! 그러나 3루에서 3루에서 아웃! 오우! 강한 타구를 막았어요 김민성! 오윤석의 안타성 타구를 걷어냅니다. 이번... 높이 뛰었습니다. 3루수 따라가 보는데요. 3루수 3루수! 3루 수 없습니다! 아! 잡았어요! 김민성! 끌어남겼습니다. 3루쪽 막았어요! 막았어요! 2루 아웃! 그리고 1루! 1루에 서른 세입입니다. 엄청난 수비가 나왔습니다. 결정적인 수비가 나왔네요. 김민성 선수. 날카로 3루쪽! 막았습니다! 김민성의 환상적인 수비! 한점 승부였기 때문에 김민성 3루수가 라인선상에 깊이 수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오우! 똑같은 홈런이라도 싱크로 홈런이냐? 한점 홈런이냐? 한점 홈런이냐? 그럼요. 타점 아주 앞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왼쪽 볼! 안쪽에서 넘어갑니다. 김민성의 솔로 홈런! 김민성! 이번 시즌 마스걸이 홈런을 오늘 신고하고 있습니다. 오재한 선수 어필 상황에서는 핀토 선수가 샘무선 없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복구 어필이 맞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각종 아나운서 리포팅을 듣는 동안 김민성이 솔로 홈런을 뽑아냅니다. 11점째 만들어내고 있는 LG 트윈스고요. 각종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바다 때렸습니다. 우중간 멀리 가는 타고 중견수가 따라 보습니다만 담장점! 어! 넘었어! 김민성의 솔로 홈런! 오늘도 선취점은 LG의 몫입니다. 와 최근 컨디션을 타격에서 보여줍니다. 퍼도 올렸습니다. 왼쪽 높게 갑니다. 좌익 뒤로! 좌익 뒤로! 좌익 뒤로! 탑장! 바깥에! 떠나힙니다. 홈런입니다. LG 트윈스의 복기는 이렇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2000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요. 그렇게 말이에요. 그대로 주자는 2루와 1루 상황 왼쪽입니다. 김민성의 타고는 경기장을 떠납니다. 3런 홈런 김민성! 김민성의 3점 홈런! 오늘 두 팀 간의 4연전 마지막 날. 3점 포를 쏘아 올리는 김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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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성입니다!